어? 지석 좀 올리고요 야 이걸 30까지 올려야지 영창속도만 올라가잖아 야 이게 별로 안올라간다 보정 1올라가 비영역을 올리자 차라리 자 주문을 기억해봅시다 요거를 하나 더 하고 요거를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짭! 하하하하하하하 한 대만 좀 죽이네 죽는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힘든데 어허허허허허허 도표가 된다 이건 뭐하는거지? 로이드위어 훨씬 부 이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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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성 30까지만 올리고 지성 30까지만 올리고 지성 30까지만 올리고 생명력이나 이런거 좀 올리죠 뭐 지구력이나 생명력은 10까지 정도만 올리고 지구력 지구력을 올려야될거 같애 나 지금 뭐하고 있니? 아우 저거 저거 좀 사러간다는데 웃었죠 아 마법이 안통하냐 그랬어? 야 그러면 엘스터크 들어야겠네 잠깐만 그러면 엘스터크를 두려면 기량이 5가 부족한데 5로 올리기는 좀 그런데 그냥 메이스써야겠다 어쩔수없다 저거 올려야되는게 너무 많아 자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한 말씀만 부탁드리구요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